안녕하세요 화면에서 처럼 글자를 통통 튀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통통 튀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토끼라던가 크리스마스트리 산타모장 또 심장 음표 등등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전달이 될 것입니다 설명을 하거나 혹은 설교 강의 그리고 음악 자막을 넣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통통 튀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캡컷 앱을 터치한 다음에 이쪽에 편집이라는 것이 선택되면 이와 같이 새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 사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사진을 선택해서 통통 튀는 글자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이 블루인 색상을 제가 키네마스트리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툭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여기 하단에 이와 같이 옵니다 마이너스 해 가지고요 마이너스 터치하면 다시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사진이 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하얀 부분을 눌러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길게 좀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통통 튀는 글자를 하기 위해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편집할 때는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메뉴가 있잖아요 기본 메뉴에서 괄호, 세로, 비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실제 편집 화면에서는요 괄호, 세로 비율을 터치하면은 여기 원본이 꽃구대 16, 16대 9가 있죠 저는 일반적으로 동영상 유튜브에 맞는 화면 비율인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V자 있죠 V자는 어느 앱이든지 저장이 적용됩니다 여기 V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통통 튀는 글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이게 텍스트 T를 터치해서 그러면 텍스트에 관련된 메뉴가 쭉 납니다 텍스트 추가 있죠 이걸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하면은 글자 입력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그리고 자판기가 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텍스트 이 부분을 터치해서 쭉 터치해서 저는 이미 캡처한 복사해온 글자를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런 글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가져온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글꼴을 터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자판기를 일단 없애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아래에 와서 뒤로 가겠죠 뒤로가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판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글꼴이 선택되어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글이잖아요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해서 한글이니까 한국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여기 솔메김대근채를 가져오겠습니다 툭툭하면 화면에서처럼 이러한 서체입니다 다소 고전적이죠 이런 서체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하단에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해서 툭툭해서 색깔을 정합니다 스타일에서 여기 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밀면이 다 색이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저는 심플하게 여기 노란색을 선택하겠어요 툭툭툭하면 여기 노란색이 되었어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색의 가장자리에 윤곽선을 늘어나면 획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획을 터치합니다 획을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이 획의 폭을 넓게 하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면 저 위에 검은색이 검은색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취향대로 넓이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통통튀는 글자를 넓으면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인, 아웃, 반복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통통튀는 글자는 여기 인 속에 있습니다 인이 현재 약간 희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인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선택된 상태에서 통통튀는 글자를 찾습니다 인의 그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절개찾기를 등록하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기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위로 설명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은 통통튀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찾기 위해서 천천히 올리면서 통통튀는 글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3몇이 올라가서 첫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왔네요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통통튀고 있죠 여기에 토끼 바운스라는 게 있어요 토끼 바운스 요거 딱 터치하면요 굉장히 저 위에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겁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면은 천천히 톡톡 튑니다 바운스랍니다 길기가 떠나면은 저 위에 보세요 좀 천천히 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바운승 하죠 통통튀죠 이렇게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터치합니다 그래서 제일 길게 해서 천천히 뛰게 했습니다 토끼 바운스랄 토끼 바운스랄 지금 하나 나왔구요 그 다음에 호핑 트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호핑 트리스트를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저기 화면을 보세요 좀 특이하죠 다시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면은 이 화면 보세요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글자입니다 이렇게 톡톡 치는 거 같고 있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산타 모자 바운스가 있어요 산타 모자 바운스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톡 터치하면 산타 할아버지에서는 모자가 이같이 뛰어가는 것이 통통 튀는 것이 보이죠 저 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요 옆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뭐라고 해놨죠 이거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바운스 2 라고 되어있어요 다시요 보세요 저기 보세요 크리스마스 처럼 트리가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통통 치면 갑니다 이런 것은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쭉 이러면 통통 치는 게 있어요 쭉 터치해 가지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즐겨찾기 등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메뉴를 캡커스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통통 튀는 심장 있죠 심장이 하트가 뛰는 겁니다 요거 툭 터치했어요 통통 심장을 터치했어요 저 위에 글자 보세요 하트가 통통 통통 튀면서 글자를 터치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통통 튀는 심장이 있고 또 마지막 남은 것은요 통통 튀는 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노래방 자막 됐죠 이 노래방 자막이 잠시 들어온 김에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노래방 자막을 딱 터치하면요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죠 다시 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색이 바뀌죠 이렇게 노래방 자막처럼 이렇게 노래방의 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자 우리가 찾는 얘기에 통통 튀는 음표이겠죠 통통 튀는 음표라고 있죠 이게 이걸 터치하면 악보가 음표가 통통 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빠르게 짧게 하면 빠르게 밑에 조절하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끝까지 밀면 천천히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글자의 길이가 길면은 더 천천히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은 항상 V입니다 V 있죠 터치해서요 자 그럼 글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타미나인에 이걸 좀 늘려 보겠어요 좀 늘려 서 제일 앞에 가서 다시 프레이 해 보겠어요 프레이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죠 이 길을 누리면요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터치해서 다시 이 타임라인에 이 글자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스타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하면은 글자의 길이를 늘렸으니까 요거잖아요 지금 이제 통통치는 음표 이거죠 그런데 밑에 여기 보세요 바운스 하는 것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걸 늘려 줍니다 자 늘려 보겠어요 글자의 길이가 타임라인에서 길어지면 이걸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26초까지 됐죠 26초가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6초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의 글자의 길이와 통통 튀는 속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글자가 굉장히 길죠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통통 튀는다는 겁니다 프레이 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죠 글자의 길이를 타임라인에서 짧게 하면은 더 빨리 통통통 튀겠죠 이상 캣펫에서 통통 튀는 글자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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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